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암미 오늘 마실거는 환타 메론 소다 맛. 환타 메론 마셔볼게요 깜짝이야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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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 메론 맛이 좀 나고 메론 시럽 그리고 옛날에 그 개구리알 불량식품 중에서 개구리알이라고 있었는데 그거랑 맛이 비슷해요 근데 좀 인위적인 맛 인위적인 맛 하 잘 먹었습니다 안녕 환타는 근데 파인애플이 제일 맛있네요 가구리알아 여러분 ts 뗑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